자 오늘 가지고 온 모드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야! 이렇게 몹을 때려잡으면 3촌동안 크리에이티브 모드가 되는 그런 스바라시한 모드입니다 썸데일에는 어그를 끌어야 되기 때문에 1초라고 표기할 나무를 캐야 되는데 그냥 몹 때려잡아가지고 한 세트 꺼려면 될 것 같아요 빨리 빨리 나무 어딨어? 아니! 아이씨 나 손 왜 이렇게 느리지? 칼부터 꺼내야 될 것 같아 얘는 잡으려면 빨리 됐어! 빨리 빨리 꺼내 왜 나 바지 꺼내지? 점점 템이 이상해지는 것 같다 마을 가가지고 줌인 때려잡으러 나오는 것 같으니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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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 한 개 꺼내는 게 고작이다 오! 지금 신발 빼고 다 맞췄는데 신발 오! 아 효감 개 크네 일단은 시작 10분만에 10분도 안 됐는데 지금 녹화 한 2분째인데 벌써 다 먹었어요 야! 아씨 못 꺼내 보호법? 야 이거 왜 꺼냈어? 쓸데없는데 이거 아니 얘 크리에이티브 이거 어느 창에 뭐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골렘도 띠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우와! 존나 아파! 야 골렘 존나 야! 야 나 네드라이트 다 입었는데 왜 이렇게 아파 쟤? 난 그래놓고 저번에 철갑을 다 입고 얘한테 깝친 거예요? 아니 이거 여기 있었구나 이제 이긴다 이제 이길 수 있다 안 아파 미친 일단은 일단은 이거 한 세트 게임 끝났는데요 야 이거 한 편만에 엔더 드리곤 잡을 수 있어 야 이거 한 편만에 엔더 드리곤 잡을 수 있어